박주민 의원 아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대놓고 유가족들에게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잘 되겠죠 그 뒤에 또 숨어버리는 수많은 야당 사람들 과반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어줬더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180석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야당에게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인가 아니 희망을 걸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야당이 앞장서서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희망의 싹을 짓밟고 자라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가 의결하고 만들고 진행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당과 같은 비중의 공범이 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그 희망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국민들은 그 호소를 하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은